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덟 번째 밤낮 부르짖는 태카신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시작된다면 어느 것부터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초인종으로 누가 계속 누르며 누군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아기가 우는 것을 달래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돈, 관계, 친구, 일보다 사람이 먼저이신 분입니다 2번, 전화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은 일이 우선순위인 사람입니다 전화로 무엇인가 사무적인 일이 올 때 보통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가끔 이제 장노님들이, 권사님들이 전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제 아내로부터 아이들이 다 야, TV 소리 줄여! 다 조용히 해! 전화가 오면 사무적인 일이 돼버립니다 혹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이 중심이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 초인종을 우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친구와 관계가 우선인 사람입니다 초인종으로 누군가가 왔다라는 것은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질문을 받고 초인종에 먼저 나가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택배가 인생의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목욕탕 물을 먼저 끄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야, 그 흘르는 물 다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목욕탕 물을 먼저 끄는 분들은 돈이 우선인 사람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한 가지 더를 추가해 본다면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누군가가 온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는 목욕탕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연동교의 배 소리가 띵띵띵 울립니다 동시에 이 다섯 가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은 제쳐두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 형님이랑 가까이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자주 먹었는데 이 형님이 신학교 안에 있는 학식 학교 식당 식사를 먹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사인데 그냥 먹으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가면 사제밥을 먹으면 항상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전도사가 학교에서 밥 먹는데 기도를 해야지 왜 밖에서 먹을 때만 기도하고 학교에서 먹을 땐 기도 안 합니까? 물었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5천 원 이하는 기도 안 해 학식이 보통 3천 원, 4천 원이었습니다 그 형님의 기준엔 식탁 앞에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 돈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농담 같은 우수개 이야기에 어떻게 신학생이, 어떻게 전도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한번 소를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도사와 달리 나는 모든 것의 기도가 우선순위고 예배가 먼저다 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그 전도사님의 농담 같은 이야기에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가 우선순위십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십니까? 코로나 때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짐내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평상시에는 기도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저 목사 가짜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도를 우선순위로 생각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달게 봤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었나 정말 코로나 이전에 기도 예배당에서 못 드린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슬퍼하셨었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였는가 정말 그분들이 그러셨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순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실제로 바리세인 기도 가운데 나타나죠 예수시대 바리세인들은요 예수시대 바리세인들은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제사의 주인이고요 예배의 주인입니다 기도의 주인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형식적이고 보여주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은 23장 2절 이하에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잔치 윗자리에 앉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난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라비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교회 직분으로 부른받기를 좋아하는 다들 그것이 바리세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바리세인의 기도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처럼 바리세인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를 누구보다 잘하고 자신들이 그 기도의 주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바리세인은 그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확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바리세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은 예배를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양만 기도의 형식만 갖추려고 할 뿐 내가 크리스찬이니 사람들이 볼 때 예배들이러 가겠네 기도 열심히 하겠네 라는 모습을 보여줄 뿐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 예배 가운데 진실함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제일 많이 무시합니다 그리스인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는 뒤에 돌아가서는 새 속에 줄을 잡아보려고 백을 잡아보려고 더 큰 물질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해지고 스케줄을 다 할 수 없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 일정을 다 하려면 너무 힘든데 부탁이 있습니다 설교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설교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행사에 맞게 짧게 메시지 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전달하신 분의 의도가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의 뜻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일정 다 찾아보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빼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과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1부 때 우리 오여전도에 바재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 말씀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다 예배 들으시겠죠 1부 때 예배 다 들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데 상대방과 통화하는 내용이 다 들립니다 어디 가냐? 교회 가 예배 들이로 야 늦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돼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야 제가 목사니까 다행이다 설교 전엔 들어오니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됐구나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되는 예배? 축도만 받으면 되는 예배? 내 할 일만 내 만족만 누르면 되는 그런 예배? 하루 일과를 잡을 때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모두 차선으로 후순위로 나중에는 빼도 된 괜찮은 스케줄 중에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처럼 매일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주기식의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기도와 예배는 절대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차선이 되고 후순위가 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신앙을 망쳐놓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상심하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때문에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시 그것이 내가 아닌지 기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진짜 기도자인 것처럼 온갖 치장을 하고 대놓고 사람들을 보여주기식의 기도하는 척 기도의 주인이 자기인 척 하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이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이 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 원안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재판장도 계속 무시하다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데 뭐 이런 과부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과부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 과부의 청은 들어줘야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과 8절 앞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부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한다면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세인처럼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 실제로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뒷전이고 무시하는 요즘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그런 기도의 상실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참된 기도자로 설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라 여기서의 밤낮에 대한 언어적 상징은 끊임없이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쉬지 않고 수시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이 밤낮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정도로 밤낮으로 수시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밤낮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밤낮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상징적 표현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세인의 가식과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정적 정의를 보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신앙적 행위 또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간청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간청하는 회의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떠벌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고하고 간청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기도자의 본질이죠 오늘 기도원협회가 오셨습니다 저는 기도원협회가 찍는 그 성경 출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출판사를 위해서 후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원협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죠 기도원협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을 이 성경책을 출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회사가 이 성경책의 본질과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기도원협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 출판사 이 책을 찍어내는데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진정한 그 성경책의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을 위해 우리는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아니 더 많이 8시간 9시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맨날 0점 받습니다 그게 정말 공부하는 학생의 본질일까요 그저 자리에만 앉아있는 학생 아닙니까 학생의 본질은요 공부하고 지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1등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높은 지식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공부한 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부하는 학생 학생에 대한 본질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도의 본질도 간과하고 간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바로 오늘 7절에서 밤낮 부르짖는 태카신자들에게 밤낮은 바로 그런 기도의 본질인 간청하고 간고하는 기도에 대한 것에 간절함, 절실함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냐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은 못하지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 농구, 족구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함께 항상 교회 끝나면 운동을 자주 했습니다 수백 번 그 친구랑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시합에 들어가면 꼭 자기에게 공을 달라고 부릅니다 야, 주영아! 야, 누구야!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그 친구한테 주면 항상 골도 못 누고 골도 뺏기고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까지 모여서 그 친구 빼고 야, 오늘은 제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 제한테 주지 말자 그렇게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공을 받았더니 그 친구가 저 앞에서 야, 주영아! 주영아! 계속 소리 짓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에 홀렸는지 그 친구한테 공을 줍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름을 부르니까 안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재판장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누군가가 밤낮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너 오늘도 또 그 기도 내용이냐? 기다려라 또 기도냐? 그렇게 과부가 계속해서 밤낮으로 찾아가며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한 여러분, 밤낮 기도하십시오 여기서의 밤낮은요 열심을, 그 여러분의 일상을 다 제쳐두고 뭐 집안일도 다 하지 않고 직장일도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에 진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자 무릎 꿇었다면 응답받겠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절실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소리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 그런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의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자가 되라 말씀의 제목이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태카신 자들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태카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뭐냐면 이 가슴에 있는 원안입니다, 원안 그런데 그 원안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그 부르짖다라는 헬라워 원어성경을 보면 보호톤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보호톤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저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더 복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억울합니다, 저 속상합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라는 기도에 눈물을 짓고 울부짖는 기도지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승진과 성공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정말 쥐여! 쥐여! 라고 크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기도의 톤이 장노님 톤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요 나를 넘어 세상의 억울함, 세상의 부조리, 불의에 대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간절히, 절실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부의 간청을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장이 들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재판장은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무게를 재는 자 아닙니까? 공정하게,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벼운지 거기에 예수 당시의 과부, 더 확장해서 고아와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요 이방인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자들 하지만 혼자 있는 자들입니다 매번 그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늘 불이한 일에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고아와 나그네,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부짖어 통곡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제가 지금 아파요, 고쳐주세요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울부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불이하고 공정한 것이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울부짖는 건 자기 좀 더 좋게 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르짖다 보호터는 바로 공의를 세워달라 정직이 승리하게 해달라 적어도 저 과부인데요 더 잘 살게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사는 것에, 삶에 그래도 조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부조리한 것에, 불이한 것에 불공정한 것에 제가 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자녀들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위르겐 몰투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이름은 정이다 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곧 자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희생자가 된 사람은 10편 31편 1절에 기대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듯 하나님의 해방하는 정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의 구원하고 치유하는 정의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정의라고 하면 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얼마나 딱딱해 보이고 원칙적이고 냉정하고 무섭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십 개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노예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노예로 살라고? 아니요 그 십 개명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법은요 그리고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계약한 그 법적인 모든 것은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더불어 그 가운데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면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극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사랑을 경험하고요 자비와 극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신앙의 해계가 기도이지만 그 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차선으로 나중에 해야 한 일로 기도와 예배를 미루며 살아가는 위선적인 그리스인들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실된 기도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더불어 밤낮 기도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나를 넘어 우리의 아픔과 상처 원안과 고통에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자비와 극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응답과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받은 일들이 많으십니까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그 상처, 아픔, 억울함, 속상함은 반드시 극률과 자비 가운데 응답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기기 흐르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와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우선순위를 하면서 기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배의 진실성을 기대하지 않는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보잘것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밤낮 불을 지져 간절함과 처의 시람이 기도에 배어 나오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함께 눈물로 울부지져 기도하는 과부의 마음을 닮아 참된 기도자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극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